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꿈을 꿉니다. 내 아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너에게 줄게. 엄마의 마음으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안전한 제품을 만듭니다. 가족의 소중한 꿈을 지켜드립니다. 드림제지, 드림이야기 2006년에 업소용 화장지 생산을 시작으로 위생용 종이제품 업계에 문을 두드린 드림제지. 현재 물티슈와 롤화장지, 핸드타올 등을 생산하며 나눔과 녹색,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꿈의 기업입니다. 2015 한국 소비자 만족지수 1위 2016 대한민국 우스 브랜드 대상 선정 등 드림제지의 오랜 기술력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 품질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위드 내추럴 친환경 제품만을 고집하는 드림제지의 기술력과 안전성은 주력 제품이자 인기 제품인 꿈토리 물티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레벨 9단계 정수 시스템을 거친 초순수 정제수로 더 깨끗하게 20프리 20가지 유해화학 성분이 없어 더욱 안전하게 100% 자연에서 온 천연 섬유 레이온 원단 사용으로 자극 없이 부드럽게 3 테스트 경구 독성 테스트 완료 더마 테스트 무자극 인증 안전막 저자극 테스트 완료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안심 물티슈 이 밖에도 넉넉한 크기와 한 장씩 쉽게 꼽히는 원터치캡 기술 등 깨끗함에 기술력까지 겸비한 꿈토리 물티슈 안전한 성분만을 고집하며 엄격하고 깨끗하게 생산하고자 오늘도 정성을 기울이는 드림제지 가장 자연에 가깝게 양심을 지키며 안심을 드립니다 드림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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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ama 드림제지 드림제지 드림제